좀 오래된 주제입니다만 참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억울한 죽음이 정치적으로 유용이 되어 가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점이죠. 참 말이 됩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악용돼 가지고 무고한 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월북자의 누명을 씌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이고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말 입장을 크게 바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문재인을 고소 검토하고 있고 진실은 배에 참담하고 책임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짜가 너무나 일상화돼 가지고 모든 것이 가짜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양수산부 죽음 문제도 국방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같은 그런 국가의 공적기관이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데 엄청나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 모두가 뭡니까? 이 진실과 사실을 은폐한 거 아닙니까? 참 말이 됩니까? 이번에 이제 바뀐 지침은 시신 소각 만행을 소각 추정으로 군이 청와대 지침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실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것은 절대 무슨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멀쩡한 국가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월북을 합니까? 참 그걸 집요하게 이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형이 안 계셨으면 이 문제가 또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딱한 것은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부만 그렇습니까? 국방부만 그렇습니까? 청와대만 그렇습니까? 경찰만 그렇습니까? 이런 너무나 뭡니까? 이 명확한 사실을 이렇게 오도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할 일입니까? 국가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군은 다양한 척보를 정밀히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도 9월 20일 날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9월 24일 날 서해 우리 국민 실종 사건 관련 입장물이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렀 만행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사흘 만인 9월 27일 날 뒤집히게 됩니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재조사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진 월북을 소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된 그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무슨 노름을 해서 빚을 탕감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또 따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결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충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학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재정신인 그런 공무원이 월북을 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뭡니까? 그냥 국방부, 경찰, 해양수산부, 청와대 대통령이 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꼭 같은 사건이 지금 부정선거하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증거가 나왔지만 모든 걸 다 깔아뭉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깔아뭉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참담한 겁니다. 선진국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국가하고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과거에 북한에서 여러분들 인질들이 귀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 감동을 표현한 그런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보호합니까? 국민이 이러면 선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면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뭡니까? 선관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것을 은폐하는 데 뭡니까? 검찰, 감사원, 선관위, 대법원들이 다 합동작전을 벌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이런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억울한 것은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참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라는 것이 존재가 뭐죠?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지 않습니까? 누가 국가를 지키겠습니까? 그럼 국민은 여러분들 국가의 공권력에 국민을 지켜줄 수는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죠 우리가 세금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그냥 먹고 사니까 권리하고 의무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면 서해 피살 유족 진상 요구에 불응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의 진상 주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내린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너무나 명백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나라가 이런 국민들을 지켜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요 대통령 세금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검사들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이나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시가 빠지 이래가 이런 갖다 바친 세금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감사원 이런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세금 갖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뭐 틀린만 합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참 이게 인천연수월에 원구축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 올린 것이 정말 참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투표 결과 세계 고등학교 수학교 가스를 몽땅 바꿔야 될 정도로 희한한 확률의 통계가 쏟아져 나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죠 왜 그걸 아니라고 펄뻘 뛰며 옹호하고 났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도저히 저럴 수가 없습니다 소곤 먹은 놈이 물을 켜는 겁니다 이게 16시간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거리고 17시간 전에 4.15 투표 결과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확률과 통계가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했더니 근거 없는 업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재검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재검표를 방해했습니다 출기차게 싸워 재검표를 승사시켰습니다 일장기 투표자 배추닙 투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온 겁니다 투표 과정에 실수로 나온 것이라 변명했으면 좋습니다 그걸 정언할 정인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정인 소환을 방해했습니다 정인 출석을 관철시켰습니다 정인등은 투표 과정에 그런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용깊게 정언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률 통계와 증거 정언으로 부정선거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뭐 합니까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뭐 하냐고요 대한민국에 세금 먹고 사람들 뭐 합니까 돈 벌기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세금 따박따박 뭡니까 공무원 봉급이 며칠 날 나온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15일이 나온지 25일이 나온지 30일이 나온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금 따박따박 나오니까 평생 동안 주구창창 세금 먹고 살면서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대법관들 제대로 일을 합니까 뭐 이 나라가 참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여러분 간단하지만 재금표하자고 해가지고 재금표를 방해했고 증거가 나오니까 정인을 부리하니까 정인도 방해하고 통계 결과가 나오니까 통계 결과도 뭡니까 예 뭐 설명도 안 하고 나라가 참 이렇게 썩어 빠져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참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죠 형님 되시는 분이 형님이 아니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피살공무원 유종인 형님은 내가 문재인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실 은폐가 참담하고 책임지게 할 것이다 대통령이면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사실을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형님인 이래진 씨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시해야 된다 당시 수사라는 전체 지시라는 전체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책임을 지어야 되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선거데이터가 혼통 부정선거로 나왔는데 선거데이터를 어느 기간이 생산합니까 중앙선거관리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선거관리내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장관이 된 박찬진 씨지 않습니까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치는 사람 아닙니까 선거데이터가 다 부정이 나와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우가 또 마찬가지죠 수해 공무원 여러분들 피살 사건의 책임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부정선거는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죠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공통적인 규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너무나 강한 당연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파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